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참 슬프다. 이상하게.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.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가 달아나버려요. 네. 어린이 일단은 결혼 한 번 하셨죠 네. 첫 번째 결혼 삼 년 가서 실패 두 번째. 이 년 가서 실패. 요 둘이한테는 자식이 있게 보여. 네. 잠자면은 무조건 해줘. 살라고 마음 먹으면 이 개월도 안 돼서 그냥 남자가. 희한하게 떠나버려요 맞아요 네. 내가 어떤 놈하고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. 걔를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언니랑 네네네. 근데 이 사람 왜 버렸어. 이 사람 죽었죠. 언니가 그 그 약속으로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. 육 개월도 안 돼서 언니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린 거야. 그러나 이 사람은 언니한테 진심이었다고 말을 해. 그니까 내 여자한테 건들지 말라. 이게 원인이었습니다. 네.